적들의 모습을 보여줬는 것은... 죽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똑같이!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쏠 수 있어! 없었네 와... 와 연출 진짜 뭐야? 자! 아무튼 해봅시다! 버디미션 본드 8월 20일 발매 예정이라고 하는데 체험판이 배포가 돼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추리 어드벤처 게임이고 역전검사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체험판 분량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20분 내외인 것 같던데? 코리스라면 길을 헤맬거니까 1시간 생각하면 되겠네 흠흠흠 안거리냐? 바디미션 본드 오 한글화 잘했다 바디미션 본드 기대가 되는군요? 아니 근데 대화 폰트가 조금 별로다 글씨 크기 좀 줄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 어 진짜 무슨 만화 컵씬처럼 나오네 풀더빙인가봐 . . 오 진짜 애니메이션 보는거 같애 졸라 멋진척하네 어? 와 효과음은 한글로 나와 대박이다 헛 체커 울버린인가봐 와 연출 좋다 아래카라 즙돈 치크라우 아아세대 고고마대키타노니 센 베드니 오시 되요 도기 테기노마에 대소에드 스킹오 미세노와 거로세 든 노 도라지다 롤라지다 야 롤라이루 침뿐 아오다세나이 아이치 오이 가세를 와게니와이 쏠 수 있어 없었네 와 연출 진짜 뭐야 보통 이런 게임이면 한걸어를 잘 안해주는데 이걸 해줬다고? 대단한데? 와 지금 캐릭터가 때릴 때마다 패드에 진동도 와 시간을 거슬러 올라 리카르도 공화국 수도 엘링턴 만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인가봐 아 이게 몰입도가 좋다 이렇게 하니까 액션! 화면에 표시되는 버튼 조작을 실행하면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와 연출 나쁘지 않은데? 몰입도 좋구요 야 경찰 너무 잘생긴거 아니야? 내 뒤엔 경찰이 더 있다 이 새끼야 뭐 고민하는거야 지금? 히어로 초이스 히어로 게이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변화합니다 게이지가 높을수록 미션 클리어지 더 많은 에피소드가 경험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가 선택하는거에 따라서 에피소드가 달라지나 본데 아 마피아라고? 아 이건 좀 나는 그냥 일개의 경찰일 뿐인걸 마피아는 내 관할이 아닌걸 어떡하지 아니? 그래도 난 경찰이야 내가 체포하겠어 구라였어 그래 이런 마피아 애들이 좀 또독같은 일을 할 일이 없어 와아 경찰 멋있다 이게 다 이 경찰이 잘생겨서 이러는거야 그blick 헬이 흐리기도 경찰은군요 고소 도로를에 경험 wasn't 너 ал금뿐리 오 책 장 connect 오 어 국보래 국보 보상이 16개국 절도사건이면은 못잡은게 이상한거 아니냐 수백억밖에 안돼? 16개국을 털었는데? 수천억정도는 대줘야되는거 아니야? 스케일이 작네 지구쿠다 지구쿠! 에카르도 국가경찰경감 제이슨 3년이라도 지구쿠가경찰경정 데니스 지구쿠다 지구쿠 지구쿠다 지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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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흐흠 대화 안에 의미있는 정보가 섞여있을 때도 있습니다 열한번째 피해곡 이게 될 것 같죠? 흐흠 국가경찰이면은 저정도 범죄자는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윌리야무즈 루크 윌리야무즈 흥? 하이 흐흠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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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마... 카카오비스토드의 무기는... 이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까... 윌리야무즈... 카카오비스토드... 아, 네! 녀석의 무기는... 투척나이프? 표정이 너무... 당바총이겠죠? 저한 우리는는 뭔가 약간의 카기daughter입니다 관측관은 나랑해서 그니깐... 하지만... 그림이 점점이 있는지... 두근쇅... 에액, 당신이 어디있다... 에어... 예... 프리빈에서부터 자 اس고... 이렇게 연기하려고요 아... 좋은건长이네 16... 이国에 관여随... 그래서, 윗부분만, 윗부분만, 윗부분만의 세상을 윗부분만, 윗부분만, 대니스 케이시 던의 출세를 위해서 체포를 한다고? 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케이시 던도 즉에, 와아... 데이슨, 데니스한 타조니냥어? 닳혔다 닳혔어... 질문을 안 받습니다. 와 여기 완전 부패경찰이네 범위를 잡는 것도 출세만 생각하고 이러니까 아까 시민들이 국가경찰이 쓸모가 있을 때도 있네라고 하죠 스팸이네 이거 스팸이야 어 동영상 누르면 스팸이야 메일로 오는 동영상을 누르는 거 아니야 바보야 어 이거 백퍼야 이거 누르면 안 돼 야 이걸 못참네 그녀 어쩌구 하는 영상이 왔는데 이걸 어 묶여있네 백퍼네 갑자기 흥미진진하게 시작했어 누가 봐도 납치인데 표정이 적절하지 않은 거 같은데 납치지 왜 이 영상은 주작이야라는 항목은 없죠 뭐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돼야지 우리 관할이 아니다 와 이걸 주작으로 본다고? 뭐 있네 덮으려고 하는 거네 덮으려고 하네 본부로 단체 메일 보낸 거면은 장난이 아니라 누가 선전포고 한다고 봐야되는 게 정상 아니냐? 동영상에 날조라면 문제없지 동영상이 거짓이라는 근거는? 궤도 피스트보다 인명이 중요하다고요! 자 침착하게 대응해야 돼요 거짓이라는 증거는 있습니까? 오 허릇질렀어 윌리엄은 약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생각해보니 아버지 속쿠리 흐흑 흥 그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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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괴도 비스트를 잡으면 내가 경관보다 올라가는 건가? 아 이래서 처음에 괴도 비스트가 살아보다 하고 갈 때 안 된다고 울고 짖었던 거구나 출세가 더 망가니까 머리채를 잡고 경찰서를 갔었어야 하는 건데 꿈의 문화는 지금 말이야 지금 말이야 영상이 욕심이 없는 증거가 없어요 그거랑 생각하는 건가요? 그거랑 생각하는 건가요? 그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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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잘 안하고 데스크 누구도 いいえいない 誰も動こうとしない これが本当にイタズラならいいんだ 어? 아, 얘를 여기서 만나나 보다 얘 목소리랑 얼굴이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 여기서 끝이다 어, 이 여자가 걔도 비슷해 여자친구였나봐 혹은 여동생? 루크 박스에 있잖아, 박스에 루크야 박스에 쓰여 있잖니 레니의 일렉트리스라고 쓰여있네 그 작품을 핵불에 쓰여있되어 그리자나 레니의 일렉트리스 레니의 일렉트리스라고 쓰여있대 루크야 여성의 말 중에 어떤 힌트가 있다면... 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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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듣고, 도움을 원하는 말에만 듣지 못해. 종일 조각 이건... 음... 음... 음악과 관련 있는 가게? 여성의 옷까지로는 단서가 없군요. 볼륨 조절? 어, 볼륨 조절! 그래, 이게 신경 쓰였었어. 여성의...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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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 근처에 있는 레니 일렉트리스 창고, 그리고... 윤반 가게가 있어야 된다는 issue. 이건군요 딩킹 타임 로고의 회사는 전자제품 회사 음표 게임이 너무 쉬운데 지금까지는 이건 오오오 보르바불이야? 여성의 감금 장소를 찾아라 수사단서를 기반으로 여러 장소를 방문해 정보를 수집하는 파트입니다 행동력 게이지 아 움직일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있나봐 전자제품 먼저 가보죠 아 여기는 풀보이스가 아니구나 잘생긴 얼굴 보고 여지근이 나왔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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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이어 색상은 오렌지색 아닌가요? 꼬신다 꼬신다 사파이어 색상은 혹시 오렌지색 아닌가요? 사파이어인데요? 오렌지색입니다 바파라차 사파이어예요 바닷가에 있는 13번 창고뿐이래 오 안내책자가 있대 오오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거 아니야? 이래도 돼? 아 내가 경찰이라 그런 건가? 입구 장치를 여는 법은 광고 담당자밖에 모른대 광고 담당자가 여자면 그냥 열어줄 것 같은데 차단기를 신입사는 실수 내렸을 때예요 차단기를 내리고 돌아가면 되는 건가? 응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3번 창고뿐이래 미토리스는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이곳은 13번 창고뿐이래 음악사무실을 안가도 돼. 참 꼭 다해. 여성의 감금 장소로 특정하자. 인질이 감금된 장소는? 아, 왼쪽에도 공간이 있는데? 아, 왼쪽에도 공간이 있는데? 왜? 차단기 먼저 내리고 가야지. 시야를 차단하는 것이 침입의 첫 번째 조건이지. 그래,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저거지. 저거지 저거지 그거네 정면으로 갈거면 음악실로 가야되고 뒷문으로 갈거면 바로 항구로 가야되고 응? 뭐야? 아.. 정면으로 잠입할거면 뒷면으로 잠입할거면은 두가지 포인트를 확인해야되는구나 뒷면으로 잠입할거면은 두가지 포인트를 확인해야되는구나 저..우리 경찰이니까 당당하게 암만으로 갈까? 흠 어이구 왜 놀래? 무슨 문제라도 있어? 무슨 문제라도 있어? 얘란데 이쪽이 선약이다 어? 진홍의 선수들이래 어? 진홍의 선수들이래 어? 진홍의 선수들이래 어.. 아.. 프로농구팀이었죠? 와 여기서 성력이 빛을 발하네요 응? 안 돼? 아니 이렇게 대뜸 창고 열쇠를 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 어? 정면물은 음성 입력식이라는데? 열난로 참깨라고 외침이 열리니까 오오 최첨단 최첨단 좋아좋아좋아 모두 획득하면 잠입 가능 상태가 됩니다 아 수사를 계속 선택할지 선택 가능합니다 행동력 게이지가 다 떨어져도 갈 수 있다고? 그럼 게이지가 왜 있는거지? 잠입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야? 왜 멋있게 하고 온거지 갑자기? 여자 구하러 간다고 지금 꾸미고 온건가? 어둠을 틈타 움직일 땐 이런 옷을 채우라고? 어딜 봐서? 어째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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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정도면 지원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눈에 빠진다 내가 내 눈에 빠진다 너가 잘하는 거였지? 그치고, 이는 거였고, 왜 안 들었지? 응, 이 사람의 정보는 이것이 있는 게 우리의.. 보스? 우엥? 組織?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한테 더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들이 더 중요한 점을 더 궁금합니다 감시의 줄이 꼴려면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면 되겠죠? 안칼진 수컷 고양이 뭐야 왜 이렇게 잘해요 왜 잘해 지금이나 양양펀치 고양이 소리를 잘 내는 잘생긴 남자라니 잠입 미션을 이렇게 하는구나 직접 예상치 못했는데 그냥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음... R을 누르면 카메라 시점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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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방법으로 돌파하며 히어로계즈가 증가하며 감사합니다. 어 히어로계즈가 감소하는구나 음... 열날로 참깨 오븐세사미 요시 요시 돌돌돌 전기가 내려가면 문도 안 열리는 거 아니야? 여기가 배전실이야 그치 너라나 잠시 아이 음! 어째 음 음 음 어 내부 완전 밝은데? 뭐지? 특정 버드로 잠입하면 개방되는 에피소드 있습니다. 비스트 아니야 비스트? 여자는 이미 빼돌렸고 비스트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지원 요청했으면 바로 출세할 수 있는건데 음 특정 조건에 따라 에피소드가 개방됩니다. 스토리 선택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리어 암미션에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 체험판 여기까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미션 선택 시 해당 미션에서 개방 가능한 에피소드 개방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아니네? 어 에피소드 하나 더 주네? 체험판 혜자인데? 창구에 잠긴 문과 감시권을 돌파해 인재를 잡히는 곳에 도착한 루크 하지만 그곳에는 동영상 속 여성이 아니라 마치 짐승처럼 거칠어 보이는 남자가 잡혀있었다. 남자는 루크에게 적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남자는 루크에게 적단적인 태도로 보이는데 짐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